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떠오르는 유수부스타를 모셨습니다. 김정현 대표씨입니다. 백서서 아시죠? 백서서의 김정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면이 아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 가면은 홍콩 시위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예전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시위를 할 때 그때도 한번 등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면의 이름은 가이 포크스라는 가면의 이름인데 영화 V4 벤데타 라는 곳에서 V라는 그 안에 주인공 캐릭터가 쓰고 나오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나니머스라는 전 세계적 글로벌 화이트 해커 단체가 이 가면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면, 그 가이 포크스라는 것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 영국에서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시민혁명 리더 그게 바로 가이 포크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 포크스는 청교도 혁명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결탁을 해서 공화정이 결탁을 해서 당시에 순수 카톨릭 정신 순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순수 기독교 정신을 따르는 소수의 그런 카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카톨릭이 부패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이 포크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국 의회 안에다가 폭탄을 설치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러인 거죠. 그런데 그게 실행하기 전에 발각이 돼서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기리면서 청교도 혁명, 청교도 정신의 시초가 되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로고나 이런 걸 쓰는데 저렇게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시위를 나가보면 제가 이제 강남역도 가봤고요. 서초에서 강남까지 왔다 갔다 걸어도 가보고 그리고 상암동으로 또 한번 가봤습니다. 그 JTBC, MBC, YTN 채널A가 그쪽에 다 있거든요. TBS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가니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가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가면을 이제 착용하게 된 이유는 마케팅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순수시민혁명은 누구 특정 정치인이 아닌 우리 모든 시민 개개인이 깨어나서 동참을 할 때 그때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말 참 사람을 깨우치는 일이 보통인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좀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지만 저는 공병호 TV를 보면서 많이 스스로 깨닫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도 공병호 박사님과 같은 그런 지성인들 그런 지성인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과 출신인데 어떻게 제가 백서스 화면을 자주 보면 영상을 보면서 참 감각이 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면 같은 시위 영상을 하더라도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직접 하시는 것도 많죠? 제가 다 합니다. 작업을. 제가 스스로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는 미술을 했었습니다. 전공이. 그런 게 있었구나. 세상상에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저분이 문과를 졸업했을 때인데 글 쓰는 걸 봐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화면 같은 거를 저렇게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저게 보통 그게 아닌데 그게 그런 배경이 있었구만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적에는 꿈이 만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만화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럼 만화도 많이 보셨겠네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지금 와가지고 꽃을 피우네요. 네. 참 그러니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현재 저렇게 만들어 가면서도 굉장히 지금 성장 속도가 빠르죠? 백서스가. 굉장히 저도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비드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그럼 2월. 맞습니다. 2월 정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2월에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는 이 계정 자체는 한 1년 정도 짜리 계정입니다. 그거는 있었던 것이고.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워낙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일본. 그러니까 아베가 일본 반도체 규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영상 하나가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일단 제가 유튜브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그때 한 60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영상 하나가.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꼭 알려야겠다. 근데 주변에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제 주변에 계셔서 마침 제가 인터뷰를 해서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이제 유튜브는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잊혀두고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 작년쯤 아니었나요? 한 겨울. 2019년 겨울 무렵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쯤에. 나는 뭐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네. 그걸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 네. 기회는 어떻게 잡았는지. 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중에 채널이 뭐 100만 200만 정도 되면 이렇게 이런 대화 자체가 일종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좀 야 이거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직원들도 다 말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대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그 낭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의 낭비다. 요렇게 직원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경영자원을 어딘가 쏟는 건데 그렇죠. 돈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겠지. 왜냐면은 제가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딥스테이트라든지 그 국제 경제. 그러니까 저희는 브랜드 개발 뭐 컨설팅 쪽이지 사실은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미는 있지만 이것이 비즈니스와 직결될 수 없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일종의 그건 제 취미였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한 폐렴이 터지면서 코비드 19죠. 코비드 19가 터지면서 일종의 좀 절박감이 그러니까 긴박함 어떤 긴박함이었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알려진 대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코비드 19라는 그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의사 이탈리아 의사들 일부 그 의사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해프닝이 아닌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서 그때부터 좀 완전히 제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이제 그때가 한 올해 2월 말 그때쯤이죠. 2월 말 정도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백서스를 주목하기 시작한 게 네. 한 만 만 명 2만 명일 때 아 그러셨군요. 그때 아 이게 좀 역시 젊은 분들이 역시 감각이 다르구나. 네. 그렇게 평가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9만 10만 이렇게 되니까 또 저게 금세 성장할 거 아니에요. 대단히 내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거 아니면 그런 게 어떤 요인이 저렇게 급속히 채널이 성장하는데 네. 주요한 것 같습니다. 요인이 요인은 사실은 이제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 일단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감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커런트 이슈거든요. 시사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이런 거는 뭐 어떤 주제를 다루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감인 것 같습니다. 공감. 얼만큼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들을 비난하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코인팔이 한다. 뭐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들 뭐 김무성 의원을 예로 들자면 그분들도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한 제가 한번 가봐 방문을 해봤는데 한 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아마도 공병호 박사님 그 구독자 분들하고 저희 구독자 분들하고 그리고 이봉교TV 구독자 분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요 저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면 구독자 역시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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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무서운 플랫폼이다.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그 이 군집이 돼 네. 행성되거나 그래서 이제 계속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구독자 분들이 계속 공병호 박사님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해줍니다. 구독자 분들이 나도 처음에 백서스를 어떻게 방문했는가 하니까 그 많은 유튜브 가운데 백서스를 꼭 이렇게 찍어서 방문할 수 없잖아요. 댓글에서 계속 백서스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추천해서 그래서 가보게 됐던 것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됐던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이제 내가 좀 듣고 싶은 거는 어떤 이번에 선거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펼쳐지면서 관찰자 입장에서 약간 약간 그 선발 그룹 네. 네. 이렇게 유튜브들 하는 선발 그룹을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좀 뜨고 어떤 경우는 또 내려앉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전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참전하서도 그렇고 지금도 현업에 뛰면서도 이제 좀 선두그룹들을 보면 아 선두그룹 선두그룹들 가운데서 아 이게 참 야 저런 건 내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야 저건 저렇게 해서 좀 힘이 들구나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제가 좀 특정 지어서 해도 됩니다. 뭐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셔도 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네 네. 어떻게 비출까? 저는 사실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를 바라볼 때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재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파 유튜버들의 색깔이 아직까지는 너무 단조롭다 훨씬 더 다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세형 같은 것도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안정권 같은 그런 아주 그 강력한 그런 그 아스팔트 영상 이런 것도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병호 박사님 TV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아주 그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되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줍니다. 박사님 채널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이봉규 TV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옆집 형님 같은 아주 그 푸근하고 굉장히 그 편안한 그런 방송 이런 다채로운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구독자들한테 그런 풍성함 풍성함으로 다가가지 않나. 그래서 그거 하나가 하나의 그 유튜브라는 그 생태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파괴력이 높은 플랫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채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뭐 기본적인 그런 정치적 신념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의 신념이나 철학도 대단히 그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그 사람 유튜브 채널이면 유튜브 채널 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본인하고 약간 이렇게 좀 다르더라도 관대하게 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공공의 이익에 크게 이렇게 뭐 의외를 가하지 않으면 그건 다 용인되어야 됐다. 또 용인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백서스 엄청 귀하게 생각하는 거 요즘에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 파트너스 HS, GIO4K 이렇게 아주 신생 유튜브들지만 저 어떻게 저렇게 관점을 갖고 사물이나 이런 걸 접근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관성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깨뜨리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뭐 김무성 그런 위원이 그런 유튜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럼 뭐 굳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렇게 주장을 펼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 그래서 저분도 생각이 많이 늙으셨구나. 네. 그거를 결국 못 깨구나.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선거를 두고도 뭐 업무론이니 조장론이 있으면 아 그러면 조장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들은 좀 조장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너희들 입을 닥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저 생각이 저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게 보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유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면 아 너도 참 한복하고 너도 한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갈등이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성세대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상력을 키워야 된다.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4차 산업, 5차 산업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말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상상하는 힘을 아주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상을 못하게 합니다. 뭐가 됐든. 상상은 자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 중에 하나가 상상을 하는 건데 상상 가운데 하나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욕을 가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의욕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김정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번뜻 떠오르는 게 진짜 지금 한국의 문제는 생각의 한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사람도 다 갖고 있는데 생관은 어떻게 그렇게 밖에 못하냐 그게 그 생각이란 것도 좀 넓게 보면 결국 상상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건물도 말라고 이렇게 다 단총을 쫙 올리면 말이에요. 집값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가끔은 국회에 너무 율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상이 여러 좋은 걸 많이 만드셨지만 벤자민 윌컨슨 대표하고 이제 CPU에 대해서 나눴던 대안은 저도 여러 번 모셨는데 아주 그거는 클릭 수도 많고 아주 빅히트작이었는데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 성관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단 한 번도 의심을 해 본 적이 없는 언제 의심했습니까? 저는 사실은 선관위의 해명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그게 언제 전부입니까? 그게 이제 구리시 선관위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그럼 상당히 늦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셨구나. 네. 저는 굉장히 늦게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뭘 보고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해명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의혹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것 자체는 응당 시민으로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권리죠. 권리죠. 시민들의 권리인데 해명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해명 자료. 띄워놓은 해명 자료에 제가 어떤 문구에 딱 멈췄냐면 근거 없는 자료로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은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 문구에 제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잘못됐다. 뭐가 됐든 부정선거가 이뤄졌든 안 이뤄졌든 관계없이 이건 지금 이상하다. 그때부터 제가 약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번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몇 그전에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시민을 몇 명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시민들을 고발을 많이 해왔는지 의혹 제기를 하는 거기에서 제가 확신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하니까 내가 4월 16일 4월 16일 날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빳빳한 개표장 내에 투표 용지를 신민 기자가 찍은 것을 약간 잘라서 사용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방송했을 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가 회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내렸거든. 안 내리면 고발조차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게 없었으면 애초에 관심도 안 가졌을 겁니다. 저 같은 성향을. 왜냐하면 저는 조금 어떤 관점에서는 기자치고는 제가 의심이 좀 적습니다. 성향 자체가. 원래 기자들이 의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일반 기자들보다 조금 의심하는게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선거나 이런거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졌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깊이 조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거는 구리시 선관이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의 태도. 그리고 그 공성감 관계자들이 방송하는. 찍은 자료. 찍은 자료. 그런거를 하나 둘씩 보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선거는 맞다. 여기까지 제가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벤자민 윌커슨 대표를 만나게 된 날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 네. 그날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증거보전하고 있는 그 기계들을 다 회수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좀 흘러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민들이 몰렸고 그때 제가 새벽에 연락을 받아서 당시에는 제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시아도 몰랐고요. 뭐 거기 오신 분들 아는 분은 없었는데 제가 공성감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게 도와달라. 실시간으로 온 겁니다. 지금 안 모이면 안 된다. 조시아 TV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새벽에 간 거죠. 새벽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안 되는 일이죠. 네. 이거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때부터 물론 그때는 CPU 칩셋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한 5월 중순 정도인데 그렇죠. 5월 중순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탁 그냥 그래도 그걸 보고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 정보를 그냥 편견 없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대부분 통념이니까 네. 통념은 뭐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기본값이잖아요. 디폴트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런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의 유연성을 측량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벤자민 월컴승 대표하고 어떻게 그거가 돼 가지고 인터뷰 갖게 됐어요. 일단 이봉규 TV에서 한번 이제 봐서 이봉규 TV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 그때 방송으로 왔었던 곳이 JTBC입니다. JTBC 혼자서 언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왔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민단체고 이제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이렇게 좀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공선관 대표님하고 그쪽 뭐 조시아 뭐 윌커슨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민경욱 전 의원도 와서 도와줬고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당시에는 원래 경기도 선관위에서 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래가. 근데 거기서 워낙 이게 유튜버들이 막 그 방송을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엄청나게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앞을 막아버리니까 이 아마 그쪽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때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때 이제 어 뭉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은 그 기계 한 세 개 정도의 기계가 있는데 개수기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투표지 분류기만 보여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내가 들었어요. 네. 그때 조슈아 씨가 같이 들어간거죠. 맞습니다. 민경욱 교회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벤자민 윌커슨 씨도 들어가고 근데 그 당시에 벤자민 윌커슨 대표는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 아 그래서 그거를 못 가져 못 찍어올 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았는데 원래는 벤자민 윌커슨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슈아 아 로그가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막 우기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는 이거를 겉에를 찍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안에 칩셋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딱 5분만 보여줬답니다. 그거를 짧은 기간에 딱 찍어온 거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 선관위 시연에 한 것까지 포함 합치면 이게 모델내형이 나오는 겁니다. 딱 그냥 문제가 밝혀지는거죠. 그렇죠.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거가. 통신기능은 usb 포트가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더플랜이라는 김어준.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다큐멘터리에요. 제작지원을 해서 다른 감독은 따로 있고 만든건데 거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해커가 얼마나 쉽게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을 하냐면 usb가 만약에 열려있는 상태면 usb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넣었다 빼면 끝입니다. 그러면 미리 저장 입력했던 조작값이 그냥 바뀌고 그거는 언제든지 시연이 가능합니다. 그럼 cpu 셋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분은 인터뷰할 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일종의 cpu 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mcu 라고 부르구요. 하나는 fbga 라고 부릅니다. 자일링스 칩이라고 하는게. 그런데 이게 두가지 기능이 살짝 다른데 근데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개가. 프로세서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프로세서 두개 다 있으면 안되는건데 하나만 하지 않고 여기에 저장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입력값이 저장되지 않도록 자일링스를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자메 윌커슨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받으면 얘네들이 설계한 목표를 훨씬 완전하게 밝힐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자기는 이거는 그냥 부정 설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cpu 칩셋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선관위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잘못됐다. 오판이었다라는 것을 한 키로 관통하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있지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제가 구리 선관위에서 찍은 동영상이 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메일을 보냈잖아요. 내한테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구리 선관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대표가 부정선거 의혹 사건 문제에 들어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억을 했는데 구리 선관위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있으시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까지 하고 싶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았습니다. 화도 났지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감동을 받았냐면 우붕이라고 하는 어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붕. DC인사이드의 우한갠리.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본 날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고도 안하고 어디 가서는 불평도 안하고 그런데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명은 잠도 안 자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들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이 강탈당하고 있는 그 가치, 자유라는 가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어떻게 보면 청년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 감동적인 모습,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뮤직, MV라고 해서 뮤직비디오처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지만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되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날. 그리고 그들은 아마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놓칠 뻔했던. 이거 놓치면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로 재판부에서 이거를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도.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아직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밝혀질 내용입니다. 우한 갤러리, 며칠 전에 1인 시위할 때도 우한 갤러리 청년이 와서 공 박사님 1인 시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촬영을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종이의 TV.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나는 그날 밥 먹다가 그냥 보내기야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좀 먹고 같이 헤어지는데 밥 먹는 게 잠시 길거리 나가서 인터뷰 몇 장 잠시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우리가 젊은 청년 시절에는 항상 나라가 항상 앞이 늘 열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마음이다. 참 내가 책임을 전부 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로서 앞이 안 보이는 시대를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으면 이게 얼마나 딱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방송을 찍으면서 민통성 내에 그 말 두 개에 관련된 것도 우한 갤러리 청년이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 수를 계산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3.5배, 4.5배 늘어놨더군요. 군내면은 3.5배고 진동면은 4.5배고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냐. 그리고 그 청년은 그냥 밑에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그냥 품제정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들여가지고 인구수부터 시작해 그걸 그렇게 올려주네요. 참 우한 갤러리 가서 가끔 나도 감동을 많이 받죠. 네. 아주 대단합니다. 정보력이. 정보력이. 네. 정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민 같아요. 그럼 이제 구리 선관위권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또 이제 청년들 블랙 시위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오세요. 많이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그 이제 한 가지 문제로 꼽는 것이 이 조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젊은 우한 자기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글에 글을 쓸 때는 제목에다가 유튜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든지 마치 광고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다. 블랙 시위에서 만나도. 일종의 그런 룰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정보만을 다루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20대 또 뭐 30대, 일부 30대 또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직력에 굉장히 초점을 두기 때문에 딱딱딱딱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는 그 조직력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이 또 천 지금 또 20대들은 또 저희 때랑은 제가 30대거든요. 근데 저희 또 30대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들을 만약에 가두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 그룹은 해산이 된다. 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지 아니면 누가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건지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런 가면을 굳이 또 쓴 것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 가면을 쓰면 이 블랙시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 혁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누구의 꼭 명령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자리를 주고 누가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면을 쓰고 시위에 나가면 그 사람이 혁명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그 20대와 40대, 50대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믿어주신다면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20대, 30대 저를 포함한 이 젊은 세대를 만약에 믿어주신다면 아마 이 젊은 세대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아마 정말 물씬한 양면으로 다 도와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했죠. 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옳은 건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 청년들한테 조직력을 강화하라든지 이런 거가 옳은 어드바이스인지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해요. 아 예예. 나는. 아 예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죠. 그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가끔 이렇게 직장 초년에 상사로 만났던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나이가 들어도. 네. 맞습니다. 나는 그런 거 내가 같으면 안 하거든. 그럼 당신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나이가 든 신분들이 조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그건 그 시대에 맞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어쩌면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 안 하는 게 뭐 가볍게는 의견을 던지 볼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만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시고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젊은 사람들과 젊은 우파들을 어떻게든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떻게든 좀 키워보려고 그런 강압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생각이 들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좀 이렇게 앞서가니까 좀 아주 신생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링크를 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금세가 이렇게 조슈아 씨도 금세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의무라고 보니까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그런 걸 느끼셨으면 굉장히 다행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참전한 분들은 아마 그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거를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자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걱정하거나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거대 세력이고 워낙 거대 세력이죠.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누구나 알죠. 네. 이건 분명히 재판부로 넘어가도 대법원에서 절대로 이거를 밝히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갑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그런 영상 칼럼을 썼더라고요. 재검표를 하는 순간 재검표를 하는 순간 지금 부정 투표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물론 설령 예를 들면 그렇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리고 한 번도 생각을 깊게 하죠. 참 나이를 잘 먹어야 되겠구나. 정말 참 내가 반면 교사죠. 정말 나이를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더라도 저거는 저렇게 저렇게는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게 아무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정규재 주필도 그렇고요. 조갑제 대표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글도 좀 쓴다고 했고 그런 일반인들보다는 분명히 더 그런 학식을 갖춘 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 시키는 바람에 자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지식이나 정보가 틀린 것이 마치 자기가 거부를 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의견과 자신을 구분을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기 지성이라는 자신의 의견이라는 자신의 주장이라는 것이 사유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유의 일종의 결과물이니까 자기 사유하고 자기하고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새로운 정거가 입력이 되면 회군할 수도 있고 또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굳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양이라는지 인지구조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판단도 계속 틀리잖아요. 네. 나이를 먹어서 경험이 축적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 주장하는 것도 계속해서 회의를 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틀릴 수가 있으면은 방향선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참 강한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거가 그냥 큰 한강에 있는 떠 있는 이력 편조하고 같은 건데 네. 그렇게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이나 그냥 대본 쓰지 않고 그냥 떠들었던 게 뭘 그렇게 잘났냐 결국은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적 교만에서 추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란 것도 간섭할 때 안 할 때를 다 간섭해 가지고 그게 다 지적 오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남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종류 연결망들이 다 망치를 제가 다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겸손도 중요하지만 지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극이나 슬픔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회주의 몰락한 거 보면 다 못 배우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라는 것이 선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올바름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짐승세계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짐승세계하고 인간세계가 그냥 선도 없고 그냥 정의도 없고 그냥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삶이 꾸려가야 돼요? 내가 슬퍼하는 건 그런 거죠. 이번 부정선거 행위도 행위지만 네. 이것까지 손을 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손을 대면 앞으로 뭘 못하겠냐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분노를 가지는 것이 그게 정치인도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 정치적 경력이 손상되니까 그건 손 못 대겠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 짐승도 짐승이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사실은. 짐승도 자기한테 잘해준 주인은 안무입니다. 충성을 합니다. 옳은 일은 아니잖아. 옳은 일. 옳은 일이 아닌 것이 발생할 가능성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옳은 일이지 않은 일이 발생한 이유를 대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입을 닥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고집만 세지고 조금 잘못하면 얼마 전에 80대 되는 어른 만나서 대화했더만 어. 나이 먹으면 똥고집이 되지. 그분이 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조심 안 하면 그냥 고집불통이 되니 항상 좀 열리고 낮추고 배우고 채우고 그래도 공박사님을 보면 꼭 나이가 든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는 그렇게 안 되겠다. 가능한 거네요. 그게 가능하죠.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열린 생각을 갖고 감탄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백소스 보고 야.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꼭 같은 걸 찍어도 어떻게 스피디하게 경쾌하게 만드냐. 난 구리 시위 장면을 찍은 걸 보면서 그냥 일종의 그게 한 3분도 안 되는 영상이야. 그렇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영원하면 이모이셔널한 거지. 감동적이고 좀 선동적인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좀 나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용주 이사장 전 이사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짝 공유를 드리자면 전 공항검사시면서 검사장까지 하셨죠. 오랜 기간 동안. 고용주.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윤석열의 윤석열 검찰총장 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검사들. 모든 검사들의 생각이 아주 복잡할 거라는 겁니다. 심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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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다가 고발 그 지금 그 가세안에서도 고발장을 접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먼저 그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재검표로 하고 나면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간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통. 법을 아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공식이다 이야기죠.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선거사범이라는 문제가 되더라도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 재검표 작업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검표를 계속 미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서버라든지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규봉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서버나 이런 기계와 관련된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증거 보전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은 증거가 이런 증거들을 시민들이 다 캐치를 했는데 다 잡아서 그쪽에다 고발장에다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조건 그 투표지만 재검표를 해서 그 종이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규봉 판사라는 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급연수원 42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판사인데 2017년에 아마 판사로 임명이 돼서 하신 아주 어린 판사분인데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분들이 아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그 방식만을 굉장히 고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정말 그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뭐 재검표를 해서 다시 무슨 뭐 미통당, 미통당이 뭐 뭐 뒤집어서 다시 미통당 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해칠 수 있는 과연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여태 이런 식으로까지 독버섯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었냐. 이런 거를 저희는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문제점이다.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뭐 대법원을 이길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야당도 지금 완전히 그 시민에게 등을 돌린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된 거죠. 국민들이 왕따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아주 멋있는 표현이네. 국민이 왕따가 됐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상당 기간 동안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기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전직이 기자시니까 네. 내가 그냥 단도입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언론은 왜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지. 동기들도.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자의 특성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주장을 합니다. 이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프리랜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고 해서 다 우향훈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겨레라고 해서 전부 좌향자도 아닙니다. 경향신문이라고 해서. 그 중에는 또 성향이 다른 기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기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도 센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 데스크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가 너무 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부서에 기자들이 7, 8명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2, 3명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 취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그때를 제가 상기를 해보면 이게 그 최서원씨 전에 최서원씨 전에 그 누굽니까? 저기 남태? 네. 남편. 그분 성함이 벌써 잊혀진 인물이구나. 남편 되시는 분 그렇게 남편 되시는 분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아마 그렇게 밑작업을 그러니까 밑에 취재를 언더그라운드 취재를 일단 한 현안 상태에서 그게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취재력이 좋은 선배들은 그러니까 취재력이 좋은 기자들은 미리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자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 자기네들끼리.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하니까 제품 하나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기간이 소요가 되냐면 최소 잘해야지 6개월입니다. 잘해야지. 그리고 완전하게 제품을 알리는 데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제품입니다. 확실한. 확실한 제품. 없어지지 않는 원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간만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떼쓰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왜 이거 몰라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얼마든지 마케팅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무나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분석형 위로도 안 되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데이터 전체를 다 그냥 한강으로 집어던지 버리면 모를까 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방해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 모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게 뭐 말이나 되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나 취재해 이런 식으로 할 순 있어요. 방해를 그런데 대놓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을 그런 안동 데일리 같은 조충열 기자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한국의 네이저 방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문사 기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아마 한국의 언론사에서 가장 내 생각에는 흥력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기자들이 물 거라고 봅니다. 다만 JTBC 태블릿 PC처럼 그런 확실한 스모킹권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확실하게 빌드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시민 세력이 할 수밖에 없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시민 세력이 주도권을 가져왔을 때 시민한테 붙을 세력은 결국 언론과 검찰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붙을 세력은?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너무 짧았고 어 우리한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언론에서 대사특필하기 시작할 것 없으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거 보시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마스크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스크의 의미를 모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리의 특혜 일반적인 시민이 누리는 그런 특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과 권한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진동으로 다가온다면 딱 한 번만 한 번만 네이버 검색을 해보십시오. 블랙 시위 부정 선거 벤자민 윌커슨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말 아주 반듯한 그리고 경쾌한 또 유쾌한 또 유익한 그런 콘텐츠로 계속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백서스의 김정현 대표를 모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서스도 많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하시고 심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